첫째도 안전, 둘째는 반어. 방어 잡고 싶다. 네. 조심스레.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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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어부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뱃사람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미끼 끼우는 것도 맨손으로 하는 것도 해봐서 어렵지 않고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. 하나라도 잡고 싶어요. 과연 물고기가 올라올 것인가. 제 별명이 어복녀예요. 복녀라고 불러주세요. 오늘 바다 운이 들어왔습니다. 자, 과연 첫 수는 누가 할 것인가. 어복의 여왕 박미선. 방어 경험자. 어부 박수홍. 아니면 아빠와의 추억인 고준이. 아니면 아빠가 된 아빠 힘내세요. 강개리. 강개리. 과연 첫 수는. 어! 야, 뭐야.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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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야, 뭐야.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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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왔어, 왔어, 왔어. 와, 역시 걔, 야, 대리가 척축하는 거야, 야, 대리가 척축하는 거야.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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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왔어, 저쪽이 왔어요, 저, 대리, 대리. 왔어, 대리, 왔어, 대리 왔어. 우리가 못난 얘기야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니에요? 아니라고요? 지금 어떤 상황일까? 고기가 밀키를 먹긴 먹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밀키가 다 던졌어요. 그러니까요. 아, 일찍 왔는데. 너무 빨리 날까셨나? 나도 걸렸다. 어, 나 왔는데? 나 왔는데? 나도 걸렸다. 어, 나 왔는데? 나 왔는데? 아, 나 왔는데. 먹긴 먹었네. 야, 있네, 있네. 이쪽에 있나 봐, 내 거 먹었어. 오우. 아, 까먹었네. 아, 나 딱딱 촉이 지금 좋았는데. 초긴장돼요, 완전. Yea, 이임 Hiro's hands good. Tony, lady, 유명해샐 ahead speed. Tombaúde 칩ıyorlar ins. 감사합니다.